뭐 먹냐? 파스타 먹으려고요 어떤 거? 파스타? 네 점심 파스타? 나쁘지 않지 점파 봉골레 파스타 어때요? 아 나 봉골레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올리브유 아 나는 크림이랑 토마토다 이런거지 네 그럼 저는 면을 일단 삼고 각자 인덕션 두개니까 그냥 두개요 네 이 형 버네나 딱딱해 보이거든요 이거 그 맛나 안 맛나 밤 딱딱해요? 아직 못 먹어보셨대 초록바나 한번도 진짜 돌 있는거 아니야? 안 맛나 밤만 빠삭거리는데 저도 원생이가 되시거든요 형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맛있나 봐 이게 뭔데? 뱅쇼 뱅쇼 이게 뱅쇼야? 감자 기분 좋잖아 아 이게 뱅쇼인가 뭐가 삔거 같애 쌍아탕 맛나 아 형도 한번도 안 먹어본거죠 뱅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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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하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땅은 지방이 다 맛있는데 아직은 ну 아 아 예 그럼 나는 네 누가 나를 마셔도 한잔 하실? 나 커피를 못 먹어 맞다 못 먹지 전국아! 전국아! 나 안 멈췄어! 전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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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을 못 이뤄! 이 때가 전국아! 이 때가 전국아!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때가 전국아! 아 으 으 으 으 으 한계야 돼. 으으응! 으응! 출아 온가? 출아, 출아 어딨어? 으응! 으응! 하하 하하 왜? 으악! 하핫 하하 왜왜왜? 하하하하 왜왜왜? 왜왜왜. 왜 너 너 너 why why? 왜, 나 이거야. 하하 하하하하 왜왜왜왜. 뭐 이렇게! 왜왜왜. 왜 이렇게 짜. 개. 짜? 물 한 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우. 아니. 아 예 아 아 어 어떤 마셔 크레파스 맛이예요 진짜 크레파스 먹었나 봐요 어렸을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다고요? 많이는 아니고 몇개 먹었을때 씹어먹었어요 그 단단한 크레파스 맛이에요 딱딱한 크레파스 맛 아 나 안먹어 나는 정국 이거 못먹어 먹지마요 저기 써요 아 어 어 어 왜 칼국수 먹어 안 먹어 아 남진이 형 커블러가서 잘자고 있다네 기어 봤어 아니요 야 감이 나는 맛이야 오 양이 뭐 아닐텐데요? 쌍화탕만 나셨냐? 솔직히... 동기약 아니야? 맛있어요 사야할 것 같아 사야할 것 같아 설탕 좀 넣어줄까? 아... 아... 설탕 좀 넣어줄까?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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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 설탕 설탕 이건 SYM 설탕 김치 올려서 먹는데? 나 이거 고추 못 먹어. 그러게 형 거인 고추가 왜 안 들어갔냐? 내가 못 먹어서 일부러 형이 안 넣어준 거 아니야? 그렇지. 일부러 안 넣었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.. 스탑! 저희... 여섯 개. 저의 엄마는 일리야. 민초가... 왜 민초야? 민초야? 민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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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이제 형이 커피의 맛을 깨닫는 거예요. 어떡해. 맞아요. 지금 울라고 하네. 나는... 살이 떠올 때 먹기가 떠올리니까. 감동 먹은 거 같은데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. 원래 한 잔 더 마셔야 돼요. 한 잔 더 먹어야 돼. 한 잔 더 먹어야 돼. 오... 이틀이 막 됐는데. 이틀이 막 됐는데. 야... 정확하게 컵을 하셨는데. 맛있어, 맛있어. 힘이 조금 좋으신 거 같습니다. 네. 세. 한 잔 더 먹으니까. 세. 여러 값이진다. 하. 아이가 이제 결혼을 못 한 잔. 네. 이Thankcom. 뱉는다고? 남준아, 쇠물칼국수 먹을래? 지금요? 한 30분 뒤에? 아, 저 괜찮아요. 오케이, 알겠어. 던져. 어. 저도 콩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무슨 콩 알레르기가 있어? 저 콩으로 된 음식을 못 먹어요. 두부. 아니,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. 야, 두부가 콩으로 만든 건데. 아니, 그걸 떠나서 콩이라는 그.. 그냥 그 식감이 싫은 거다. 아니, 그 콩이 반구멍으로 잘라주는 건 괜찮은데. 아, 무슨 소리야? 아니, 그러니까 콩 밥을 못 먹어요. What? 그냥, 그냥 한식이에요. 그냥 콩 밥 먹기 싫다는 거 아니야? 편식이에요, 편식. 너 콩 밥 먹냐? 먹자. 아, 씨. 아, 씨. 선택적 공포네. 이거 야르기인이라고? 운동을 하기 한 시간 전에 먹으면서 열량이랑 한번 태워줘야 돼. 알틈 공포네. ㅎㅎ ㅋㅋ 그러면 ironically, 효자 operisten 마 fö conve 현싱이 저부터 vlog 더 원했으면 너무 오래 걸려. 아니.. 누가? 아니.. 제가 할 경우는.. B씨였습니다. B씨! B씨! 진지 아니에요. 진지 아니에요. 진지 아니에요. 진지 아니에요. 아무 말도 아니에요. 이제 말도 하지 마세요. 이제 말도 하지 마세요. 아 아까 사탕 확인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.. 아유 남진아.. 아유 지민아.. 아유 지민아.. 형 근데 중요한 거 안.. 아 다요? 아 완전 맛있겠는데? 그럼 다 다 다! 그럼 다 드세요. 형 그냥 한 번도 한 번도 할 것 같은데 형 한 번도 많이 드시죠. 왜요?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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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후.. 하이파이.. 아잇. 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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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전.. ler야.. 누구든지에서